주차하다 아차차 운전하다 아차차 차 문 열다 아차차 소중한 내 차에 흠집이 생겼을 땐 바로바로 흠집제로 흠집제거제를 전용 스펀지에 묻혀 살살 문질러만 주면 주차종 묻은 페인트도 문 열다가 실수로 코! 문콕도! 운전 중 튄 바르체곡도! 분진, 물얼로 차량 변색, 차량 광택까지 하나로 끝내는 내 차 관리! 흠집제로 6종 세트가 초특가! 29,800원! 지금 전화주세요! 어렵지 않냐고요?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범퍼에 미리 페인트를 좀 묻혀놨는데요 이렇게 페인트가 묻으면 난감하시죠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이 흠집제거제를 전용 스펀지에 묻혀서 이렇게 살살 문질러주기만 하면 이게 다 사라졌어 이렇게 사라집니다 새 차 같죠? 운전하다 보면 수도 없이 생기는 흠집! 번번이 전문점에 가자니 비용도 부담이고 내버려 두다니 거슬렸다구요 이제 흠집제로가 다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흠집제거제를 전용 스펀지에 묻혀 살살 문질러만 주면 페인트도, 얼룩도, 가를 자국도 다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엔 라카를 지워보겠습니다 라카는 수건으로 닦아도 수세미로 닦아도 잘 안 지워지지만 보세요 흠집제거제를 이 전용 스펀지에 이렇게 조금 짜서 살살 문질러준 다음에 벌써 이만큼 지워졌어 수건으로 싹 닦아주면 보이세요? 이렇게 사라집니다 3000번 사포로 흠집을 낸 다음 기존 자삭 컴파운드로 문지르면 잘 지워지지도 않고 페인트 색상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흠집제로라면 잔 흠집은 사라지면서 광택은 2배더 업! 시험기관 테스트 완료! 고경도 알루미나 성분이 긁힌 흠집은 제거하고 메꿔주면서 되살리는 원리 형 이 차 작년에 뽑은 거 아니야? 상태가 왜 이래? 응 광택 좀 살려야 하는데 비용 때문에 광택 비용 때문에 고민이시라구요? 이제 고광택 크림웍스를 사용해보세요 살살 문질러주면 광택이 살아나면서 오래돼 보이던 차가 갓 뽑은 새 차처럼 번쩍번쩍 또 있습니다 야간 운전을 위한 필수품 데드라이트 코팅제 독일 폴리실라전 원료 사용 특허 성분이 시야를 환하게 사용 전후 광택 5배 향상 밤에도 시야는 환하게 만능 흠집 제거제 고광택 크림 웍스 헤드라이트 코팅제까지 이 세 가지를 전부 드리면서 꼼꼼하게 전용 스펀지와 사이즈별 윤걸레 두 종까지 총 6종 몽땅 반격특강 29,800원 지금 전화주세요 부딪혀서 긁혀서 나도 모르게 생긴 차량 흠집 정비소에 가자니 시간은 없고 그냥 내버려 두자니 보기는 흉하고 속상하셨죠? 특히 운전에 서투신 분들 크고 작은 흠집들 생길 때마다 번번이 비용도 부담되시구요 이제 흠집 제로로 해결하세요 흠집 제거제를 전용 스펀지에 묻혀 살살 문질러만 주면 주차적 묻은 페인트도 문 열다가 실수로 코! 문 콕도! 운전 중 튄 다르 제거음도 깔끔하게! 몇 년 안 됐는데 차가 오래돼 보인다구요? 광택을 넣고 싶은데 전문점에 가자니 부담이시구요 이제 흠집 제로 고광택 크림 웍스가 있습니다 살살 문지르기만 하면 전문점에서 광택 낸 것처럼 각 뽑은 새 차처럼 광택이 반짝반짝! 내 차의 품격이 달라집니다 야간 운전할 때 반드시 체크해야 할 헤드라이트 안전운전을 위해 편안한 야간 주행을 위해 흠집 제로 헤드라이트 코팅제가 필요합니다 흐릿하고 뿌옇게 변하는 헤드라이트! 헤드라이트 코팅제를 사용하면 잘 닦이지 않던 먼지와 얼룩도 살살 가볍게만 닦아줘도 깨끗하게! 도전 광택 성능 5배 향상! 내 차를 위한 만능 해결사! 흠집 제로 6종 세트!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페인트, 타르, 문콕, 분진! 흠집이란 흠집은 흠집 제로가 다 지워주면서 차량 광택까지 살려주니까 차 트렁크에 이거 하나 넣어두시면 든든하겠죠? 첫째, 그 어떤 흠집도 싸! 주차적 묻은 페인트도 문 열다가 실수로 코! 문콕도! 운전 중 튄 다른 제국도! 그 어떤 흠집도 싸! 둘째, 광택도 억! 살살 문지르기만 하면 전문점에서 광택 낸 것처럼 값 뽑은 새 차처럼 반짝반짝! 셋째, 비용은 아끼고 관리는 손쉽게 계속해서 생기는 차량 흠집! 때마다 전문점에 가자니 부담이고 안 가자니 폭이 흉하다구요! 운전하다 보면 수도 없이 생기는 흠집은 쓱 발라서 문질러만 주면 끝! 광택도 살리고 품격도 살리고 내 차의 품격이 달라집니다 이제 자동차 관리 흠집 제로로 직접 해보세요! 만능 흠집 제거제! 고광택 크림 웍스! 헤드라이트 코팅제까지! 이 세 가지를 전부 드리면서 꼼꼼하게 전용 스펀지와 사이즈별 윙걸레 2종까지 총 6종! 몽땅! 파격특가! 29,800원! 지금 전화주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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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